오늘은 뭐하냐면 포카 포장 네 진짜로 랜덤으로 섞어서 뽑아볼게요 어 이거 이거 팔고 이거 이것도 팔고 이거 이것도 팔아야겠다 이것도 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다섯 개만 팔게요 그런데 나머지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이거 좀 치워놓고 한번 까볼게요 아 두개 아니고 세개입니다 참고로 치워놓고 쭉 쭉 쭉 내가 가질게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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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왜 끼울까 딴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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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뭐 틀렸다고 뭐 빼먹은 거 있다고 빼먹은 게 있다니 아 하다 체크하는구나 하다 체크가 뭔진 몰라도 이렇게 불빛에 대고 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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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같은데 기자라서 안해 언니 기분 좋으니까 이거 넣어줄게 됐다 지금은 아침이니까 이 뽀꼬미로 해야겠다 다음으로 그리고 이 세 개중에 뭘 줘볼까 대심했다 이걸로 정했다 덤이니까 뭔가 아까랑 다른 슬립으로 아 그리고 또 들을게 없으니까 덤 나가요 랩사업한다 띄면 돼 땅 그리고 버니도 드릴게요 뽁뽁 위에 싸주고 대충 앨범 뜯어서 넣어주면 포장 끝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뽀카가 왔어요 일단 까볼까요 왜 뽁뽁이만 해주셨지 이제 진짜로 덤부터 까볼께요 버니 그거 알아? 나가주면 이쯤 피쟈아 깍까르믄 깍맨 우바뿌르 드구 오 이게 덤이구나 귀엽네 슬리우에서 꺼내 히잉 음 어디 뚱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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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오 아 나 방금 다 죽음찌 알았잖아 드디어 본품 개봉 일단 슬리브에서 다 꺼냈어요 너무 긴장돼 두근두근 두근두근 신화해 두근두근 어머나 악수같았지 그리고 두근두근 두근두근 예쁜데 너무 예쁘잖아 땡큐 에브리원 포장한 사람 너지? 어떻게 알았지? 둔둔다 둔둔다 다음엔 원영이 부탁한다 쩜쩜쩜쩜 이렇게 미인인데요 어떻게 누가 안좋아하냐 지금 보다 포카가 공개됩니다 쑤쌩쌩쌩쌩쌩쌩쌩쌩 미소를 상상돈 안녕 짠 하나 더 있지롱 어 이게 60장 60장 대망의 입순관을 기다렸습니다 호시노아이보가 띵띵란도띠 띠리란도띠 띠 띵띵띠 셨기 진짜 예쁘죠? 옆면도 너무 예쁘잖아? 여기는 슬리브 띵동댕 띵동댕 음 뭐지? 이 거울은? 슈슈야 친구 왔어 어서와 나 너무 놀랬다 귀신의 집인가? 응 아니야 띵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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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참나 뭘 놀라? 청소하면 우리 집도 예쁘다고 하하 우리집의 비밀은 욕조 변신 신기하지? 어떠냐 마이하우스가 따르르란 따안 따르르란 응? 그건 겁이 전하는 소리가 아니야 여기서 나는 소리겠지 이게 뭐가 그냥 평범하기만 하고만 지금 러브의 얼굴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 죄송합니다 저는 종이러브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으려구요 여기서 하룻밤 묵으려구요 아 네 안녕히 주무세요 공성 다음편 좀 기대해주세요 안뇽